이 불쌍어처럼 나는 너를 반드시 분중감을 낼 것이고 너 찾았으면 내가 부숴버릴 거야 이게 뭐 겉에 쓰면 좋겠어 웹상에서 싸우던 사람들이 실제로 만나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현피라고 부르는데요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내 이X가 잘 좋겠어 그럼 뭐 어디서 어떻게 찾을 건가요? 그분은 단 한 번도 모습을 나타내신 적이 없어요 이상한 건 원래부터 알았는데 나는 옛날에 갱툭이라고 생각하는데 아이엔주 투기 그분은 아직 싸워놓은 중이다 저톤스 지난데 우승자야 찾고 싶지 않아요? 몇 가지만 뭐야 이X가 오는 게 있어 이X가 맞네 역시 잉여력도 내 바로 알아들어 그래가지고 곱등이나 죽이겠어? 자신 있음? 나 완전 스파르타 돋는데 치콘파트랑 왜 같이 다녀요? 표현력이 부족해서 그렇지 뭐 휴머니즘은 이X야 나도 주목하고 있잖아 지금 막 하는 말이 저한테 희망이 동찰때 보자